안녕하세요. FB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JW생명과학입니다. 코드번호가 234080이 되겠고요. 금일한제시간 2020년 12월 29일 하요일 오전 10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JW생명과학은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영상은 JW생명과학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JW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JW생명과학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량한 종목이냐고 봤을 때 JW생명과학은 바이오지만 흑자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 다만 모멘텀은 조금 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뭔가 치료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기초 수액을 제조하는 회사다. 생산하는 업체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실적은 좋다. 실적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주입니다. 소외주라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다. 모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에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는 글로벌 판매 파트너사인 박스커와 계약을 맺고 유럽에 진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JW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편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의약품 관련 도구를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며 JW생명과학을 무조건 아 이거는 수행만 보고 가야 돼 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JW생명과학은 굉장히 저는 좋은 종목이다. 다만 소외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배당을 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은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주가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약 2.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배당을 챙겨주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W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제가 2만원 아래에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었지만 지금 보시면 올라간 폭을 재다 반납을 해버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다. 하지만 이 JW생명과학의 주가의 흐름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당 배당금을 그래도 500원씩은 챙겨주고 있다.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까지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이 60%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채가 낮다. 당자 비율이 88%인데 조금만 올라간다면 올라가준다라고 하면 안정권에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유보율 247% 굉장히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갖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밑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클릭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날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 8시 30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여기 9시 1분이 되면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여기 보시면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의미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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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